오늘은 여름 기운이 나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소만에는 햇볕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운을 받아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경남지역 하늘 위로 깨끗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가시거리도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창원이 1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하만이 29도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지역도 낮 동안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8도, 합천이 29도로 7월 초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연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이 강한 날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름의 기온이 물씬 느껴집니다. 한낮에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